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봉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블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블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블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대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오님 참미아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설명해서 알아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을 DNA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뭐에 쓰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영에 쓰인 것입니다. 선한 영이기도 하고, 악한 영이기도 합니다. 그 영 때문에 우리는 의도와 다른 어떤 것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을 넘어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영을 통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선한 영을 알아채고, 그 영의 영향 아래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